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700m, 800m 거리에 있는 원룸이구요 가격부터 얘기하면 가격은 500에 40입니다 500에 40이고 아주 채광이 아주 좋네요 채광이 아주 뛰어나고 이 건물이 이 건물 앞에 아마 건물이 막힌 게 없어서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거리가 있어서 해를 안 막지 않나 반대편으로서는 채광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반대쪽 창문이니까 이 건물은 이제 방마다 사이즈가 다 달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500에 40, 300에 42만원 보증금 천에 35만원까지는 해줄 수도 있고 일단 보증금 천 이럴 때 뭐 그런 거도 부탁을 해봐야 되고 옵션은 다 있구요 관리비가 8만원에 난방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지금도 방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분리형이고 분리된 공간은 작을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500에 40에 이 정도면 음 최상층 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540에 뭐 지금 여기가 5층입니다 4.5층입니다 4.5층 4.5층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게 있지만 어... 채광이 요정도에 제가 다른 집도 500에 40짜리 채광 좋은 집 계약을 했는데 거기보다 방은 조금 더 크고 대신 연식은 조금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... 아 덥네요 여기는 난방이 너무 뜨거워요 덥네요 더워서 아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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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